아 뚫고 갑니다. 문미라 왼쪽 잘 봤어요. 자 크로스 기회. 잘 붙여줬고요. 넘어갔습니다만. 아 지금은 아 공격자 반칙을 선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. 네 골키버 차징을 지금 선언한 것 같고요. 하지만 이 문미라가 왼쪽으로 빼주는 그 길이 굉장히 날카로웠거든요. 네 그 다음 상황인 크로스도 굉장히 날카로워서 지금 저렇게 크로스가 수비와 골키버 거의 사이로 정확히 떨어지다 보니까 내려오고 있는 경주 선수들이 본인들의 골대를 바라보기 마련이에요. 이렇게 그러면 공이 맞으면 본인들의 골대로 갈 확률이 저렇게 있습니다. 크로스가 굉장히 좋았다고 봅니다. 좋은 시너지인 것 같습니다. 자 이런 부분이거든요. 좋아요. 잘 열어봤어요. 좋아요. 추효주. 자 이건 해봐야 돼요. 그대로 추효주. 막아납니다. 자 김혜린 안정적으로 잡아주네요. 오늘 첫 경기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지금 안정적인 캐칭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과정 자체가 오늘 수원이. 송주희 감독이 기대하는 저런 민첩성적인 부분이 방금 그대로 드러났네요. 네.adas. 막았어요. 지금 막았어요. 아직 있구요. 공 살아있어요. 여기서 막아냅니다. 와 지금 지금 수원 공격 무섭습니다. 숨칠 틈이 없습니다. 이태공 캐스터님이 지금 눈을 부릅뜨는데 와 날아올랐어요. 김 Joon. 제가 이거는 말 그대로 건져 냈고요. 진짜 건져 냈습니다. 또 행운이 따르면서 꼴대 맞고 튀었어요 말 그대로 대단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공간 많습니다 추효주 나켓패스 꼴대 또 막아냅니다 또 꼴대를 때립니다 수원 행운이 따르지 않는 수원입니다 오늘 수원FC 꼴 운이 정말 없네요 지금 앞전에 추효주 선수의 돌파 정말 좋았고 마무리까지 완벽했는데 이게 꼴대로 가네요 한번 보시죠 잘 봤고 외바의 슈팅 말 그대로 잘 노렸거든요 이게 꼴대를 맞네요 사실 지금 김혜린 골키퍼가 맞기에는 쉽지 않았거든요 부상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이 또 어떻게 또 오늘 경기에 좌지가 됐지 김혜린 선수 송주희 감독의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해주고 있네요 말 그대로 스트라이크 앞에 1대1 기회가 왔거든요 네 그렇지만 앞전 상황에서 공만 건드렸거든요 그러면서 1대1 기회를 이거는 진짜 나이스 세이브네요 그리고 세컨벌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바로 일어나는 재정비 동작도 좋았고요 그러니까요 잘했어요 말 그대로 잘했어요 사실 계속해서 저희가 수원에피 선수들의 공격력을 칭찬을 하고 있지만